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채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하미라 아멘 13절 하반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하미라 오늘은 서밋입니다 서밋 여러분 서밋은 정상이잖아요 서밋 승리죠 정상 승리 참고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28절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서밋이라는 승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정복이란 개념은 주인의 개념이고 다스리는 개념이지 약육강식의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우상성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너로 말미야마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로 말미야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 약하고 작은 나라 출국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택해서 너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세계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사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서미스를 또 이사에게도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자가 천하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화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작은 자가 천하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이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을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성취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세상에서 환란을 만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리라 처음부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에 대해서 이 서미스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서미스는 사실은 이 서미스는 우리가 보통 이 목사님이 이 서미스를 얘기할 때 렘렘트 7명이 이 서미스에 축복을 했다는 거죠 이 렘렘트 7명이 그게 이제 시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라 어떤 피법과 환란과 문제 속에서도 렘렘트 7명은 자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보통 서미스를 이렇게 되거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서미스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 오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미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목해자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성공한 분들이 성공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그 지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땀과 그리고 그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목해자들도 그렇고 또 믿는 신자들도 보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중요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단은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야미라마는 이 서밋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서밋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서밋과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밋과 영적 싸움 에베스 6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는 육신의 싸움이라는 거죠 육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잖아요 이게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들이거든요 물론 불신자는 다르지만 신자는 영적인 것이 우선시 되면 당연히 은혜가 따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통이 되어지면 인통도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불통이 되어지면 사랑과도 불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역 속에서 자신도 받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오고 그것이 다 타인에게도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선 제압하게 되어지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죠 에베스에서 6장 11절에 보면 영적 싸움 중에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냐면 이 마귀의 간계가 있다 간계 간계라는데 이게 간계 내지는 전에 보면 개계 우리 지금 말하면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 부분에 이 간계가 있고 개계 다시 말해 전략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적이 우리를 알고 전략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다는 거죠 모르면 되는데 이미 우리를 알고 우리 공동체를 알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하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경이 된 상태에서 공격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이 적이라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이미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면 심형탈을 입고 넘어질 것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를 착각해야 맞아 착각 착시 현장 이제 착시 현상 가끔요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파킹하다 보면 뒤로 파킹하다 보면 갑자기 차가 이렇게 확 앞에 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내 차는 뒤로 이렇게 파킹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가 이렇게 딱 보면 옆에 보면 앞에 있는 차가 나가고 있거든요 나갈 때 이렇게 보면 내 차가 나도 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울은 속지 말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에 속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부분에 쓰냐면 이 관계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고린도 후상 우서 2장 11절에 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 사단은 이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굉장한 우리를 영적으로 데미지 입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보금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마귀는 강기를 써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가 보금전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의 보금을 받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죠 혼미케 하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누굽니까 연예인 중에 코미디언 개그맨 개그맨이죠 개그맨 박치선인가 연예인이 자살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들었고 알러지가 있고 햇빛 알러지가 있고 그게 보통 알러지가 아닌가 봐요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울증까지 왔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이번주에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어머니가 쓴 글에 보면 딸을 혼자 보내기 보내고 싶지 않아서 같이 이렇게 목숨을 끊었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보금만 조금만 들어도 살텐데 라는 어떤 제 스스로의 책임의식 이걸 느끼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이 속임신을 써서 인간관계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인간관계 무너뜨리게 해서 결국 불신자는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단은 결국은 이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절에 보면 여기도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악한 데는 좀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고 모르는 채 하고 남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의미에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는다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사단은 이런 계기를 써가지고 굉장한 고린도 부서 11장 3절에는 이 사단은 창식의 3장에 보면 하와를 미혹해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종룡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해서 결국 인간에게 문제를 주는 첫 유혹의 원인자잖아요 게시록 12장 9절에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온천하를 깨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정말 잘 생각하게 돼요 근데 마귀는 결국은 여기 보면 마귀는 결국 에비스 6장 13절에 보면 인간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을 무너지게 무너지게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5절입니다 아당과 하하를 넘어뜨린 거죠 결국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썸이 이전에 하나님 때문에 무기력이라는 것과 어떤 이 무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체질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력을 주거나 무능을 주거나 우리가 체질을 준 거 아니죠 죄의 결과로 사단으로 말미암을 이 문제에 빠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열심히 적극적인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치인 중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한 성공한 부분도 한 번 실패한 것으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한 방에 이게 사단의 고도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께서는 이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 사단은 우리에게 관계를 사단의 어떤 그 전략이 속임 수가 눈에 딱 보입니다 내 스스로도 우리가 속는 것을 보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 앞에 쓰면 내가 어느 부분의 사단의 통로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을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그리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을 모르면 영적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영적 문제를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얼마나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멸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황히 할 것이라 유한료서 3장 8절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 이름 부르고 그리스를 믿을 때 마귀의 일은 면해지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중독이든 집착이든 또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조금만 집중하고 시간만 두면서 계속 싸우면 승리하는데 이 착각과 이 거짓말과 또 이 소금으로 말미야마 멸망길로 가는 또 믿는 신자는 물론 멸망길로 가지 않지만 육신이 멸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소금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을 무너지게 할 거예요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믿는 신자가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중독이든 간에 자살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자살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뿐이지 보금을 우리가 못 누림으로 보금 체질이 안 되므로 그 순간에 착시 현장을 통해가지고 믿는 신자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어떤 영적인 문제로 자살한다 그것은 마귀에게 사실은 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지 6장 10장처럼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서기합니다 넘어뜨린다니까 마귀가 우리가 실패는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무기력과 무능과 체질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 영혼아 모든 문제의 결의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지어다 내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마귀로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 관계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빌리포사 사장국절절 말씀처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바르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결국 마귀는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 중에 이 마귀는 결국은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또 10절 명예와 권력과 세상을 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예배의 대상을 뺐잖아요 세상을 주면서 마귀는 결국 그래서 불신자가 여기에 쫓아가다가 명예와 권력과 부에 쫓아가다가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은 이 서밋은 우리가 하는 것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딱 서밋은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물론 우리 편의점은 도전한다고 볼 수 있고 열정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게 하리라 대게 대게 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게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어부가 대게 하리라 주체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딱 잡히도록 그게 여러분 에베스 4장 27로 보면 마귀는 우리의 틈을 누리잖아요 틈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패했다니까요 물이 무방비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의 감기를 하고 속임수를 알고 지금과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서 좀 힘들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키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귀는 결국은 무너지게 우리를 만들고요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귀신 마귀 마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한다고 마귀 마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에베스 6장 13절에 보면 에베스 6장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화살 겨냥해가지고요 정확하게 겨냥해가지고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굉장히 정제의식을 주는 거예요 정제의식 너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 너같은 사람이 무슨 썸이시되 너같이 무능한 사람이 너같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 너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네가 썸이시될 수 있다고 말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이게 정제의식으로 준다고 그러나 로마서 로마서 8장 34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너를 정제하리요 그러잖아요 8장 34를 보면 누가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는 자라 100% 우리는 정제하지 말아요 100% 우리는 하나님의 자잘한 신분의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되는 부분에서 탄식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시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 표현에 봤을 때는 정제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사단은 우리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이 중요한 이 재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감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은 화살을 쏘가지고 결국 뭡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좌절 다시 말하면 포기하도록 제가 찬성가 중에 그 찬성가 좋았는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내 손에 든 검을 내 손에 든 검을 너려뜨리지 말고 그 찬성 나오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라 반드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화살을 쏘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 중에 특별히 권투하는 권투하는 레슬링 같은 경우 보면 격투기 같은 경우 보면 서로 인사할 때 눈을 쳐다보잖아요 눈을 이렇게 상대를 기선 잡아 한다고 하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관계라든가 마귀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데 이건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태로 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무방비니까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이 서밋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서밋 이 축복을 또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유리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공격하는데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어떤 전신 갑주입니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에베스 욕장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순서를 여기에 나와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되는 부분으로 구원의 투구 전신 갑주를 뭘 취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 그리고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목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은 결국 최종적으로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분명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썸이 새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투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잊어보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 그게 에베스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재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에베스 2장 2절에 부르면 이사양풍속과 공중건세 자본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스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에베스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개개를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과 마귀가 화산을 쏘아주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타락 이전에 아당과 하와계에서 와서도 유혹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더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대상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마귀와 우리 자신과 싸운다 할 때는 우리 100% 집니다 100% 마귀하고 우리하고 둘만 싸운다 할 때는 우리는 마귀를 모르니까 집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면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면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갑옷이지 갑옷 싸움터에 나가는 갑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는 충분한 게 뭐냐면 열두 가지 문제로부터 그중에 우리는 불신자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환란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이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 충분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욕심적으로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매스컴 통해서 보면 태어났는데 뭐 돌도 안 됐는데 뭐 집을 매체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경우 칸옥이 나오잖아요 걔가 돈을 벌었습니까? 그게 상속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구원은 구원 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에비스 2장 8자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선물은 받기만 하는 것이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말은 골레스 1장 13자로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왔고요 갈라데스 3장 13자로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고요 죄와 사망의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축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두 임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구원 받는 순간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에 처음 강의할 때 영접의 열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투구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어떤 관계도 사실은 이길 수 있어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가진 자예요 무슨 진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하모 8장 32절 진리니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하모 19장 30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선비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이 땅에 진정한 인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불행의 문제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절대 진리 가진 사람은 그리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고 천하인간에게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불행하도록 원인 제공했던 이 마귀의 일을 근본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도 마귀는 넘어뜨려야 하고 괴기를 쓰고 유혹을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마귀는 우리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무기가 뭐냐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릴 자예요 누릴 자 그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삶조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가신제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딱 허리띠를 딱 해야 돼요 허리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의호신경이거든요 의의호신경이란 말은 우리가 이 신분을 줬다고 해도 우리가 의로운 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각인 뿌리 체질 어제 둘째 우리 예능이가 고구마를 기계로 구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고구마 말린 거를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어디 나간 사이에 우리 둘째가 이렇게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구워가지고 이제 칼로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말리더라고요 말리면서 내가 야 이거 베란다에다가 햇빛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놔두라고 그랬더니 아빠 거기 놔두면 먼지가 많이 나부께까지 먼지가 쌓여 집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싱크대가 아니라 저기죠 부엌에 있는 식탁 비슷한 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식탁 거기에다가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속으로 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도 지금 방아 거실이지만 먼지가 굉장히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계속 이렇게 나부께고 있거든요 휴대폰 같은 경우 이렇게 액션 화면 필름 가려고 이렇게 딱 놔두면 닦아 놨는데 한 5초 6초 지나면 거기에 먼지가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진리와 의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체지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금 없이 우리가 창세기 삶으로 태어났던 잘못된 뿌리 각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책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칭의가 칭의는 구원받은 자고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잖아요 의의호심경이란 말은 우리가 이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치진되어진 것 때문에 우린 서밋이 아니야 서밋은 사실 불신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오는 서밋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죠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라니까 약속을 승리라는 단어를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도록 하나님 찬송하도록 되어있는데 타락한 이유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주셨는데 중요한 건 구원의 투구와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의의 호신경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의의 호신경이 왜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못 각인 뿌리에 치질되어져 어떤 오래된 문제 영적인 문제 간문의 문제 우리의 치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기도 하고 마귀로부터 많이 속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요법만 의의 호신경만 제대로 갖추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예배잖아요 복음 평안을 나름대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치유받는 시간 이게 결국은 뭐 집중 하나님과 정시 기도하죠 정시 정시 시간 아니에요 정시 기도 시간 요 시간만 끊임없이 가지면 서밋의 축복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서밋 타임이라 하잖아요 서밋 타임 혼자 안 되면 여러 시즌 이제 뭐 그룹을 해야 되고 혼자 되면 혼자 되는 시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금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만 가지면 이 오유의 호신경만 딱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각이 돼 있습니다 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복음의 신발을 갖는 시간들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또 예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서기의합니다 나름대로의 시간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서밋 서밋 되려고 합니까 서밋에서 뭐 할 겁니까 성공하여서 뭐 할 겁니까 승리해서 뭐 할 겁니까 결국 바울은 이 서밋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에베스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디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서밋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들이 이런 흑암에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전신갑질을 취하도록 그래서 승리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바울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성도들이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사슬의 메인 이 말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이 서미스를 통해서 결국 빈 곳을 봐야 돼요 빈 곳 아까 그 코미디언 박지선인가요 그 자매가 36살인가 그렇던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내 주위에 생기지 않도록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 39절 아닙니까 먹자 없는 양같이 위리 방하고 그래서요 전도보다 보금보다 바쁘면 안 돼요 사실은 사육도 마찬가지예요 보금보다 전도보다 바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빈 곳을 못 볼 정도로 기존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특심입니까 그런데 결국 이거 못 보잖아요 우리가 노는 것 같지만 이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먹자 없는 양같이 위리 방황하고 있는데 관심은 따른데요 바빠요 내가 여기서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사육을 많이 하든 또 주일날 바쁘게 사육을 하더라도 지역 사육 놓치지 말아라 지역 현장 놓치지 말아라 물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포인트는 바울의 포인트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세상에 매인 것은 내가 서미스를 대고 어찌하든 간에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는 이 마귀는 결국 우리를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전신갑질을 취해야 될 이유는 보금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 보금 증거하기 전에 아 보금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보여줄 만큼 나의 미션이 보여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줄 만큼 전도가 보여줄 만큼 눈이 열린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인 보금 증거와 보금 누리는 것과 영적 싸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어제도 이렇게 전도했던 분인데 기존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을 쭉 이번에 안수십사 된다고 얘기하는데 보금 전도 안수십사의 역할이 다 빗나갔어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일곱지사처럼 아니 포인트가 아니에요 기존 교회의 포인트는 그냥 봉사예요 봉사 예배 열심히 해라 뭐 빠져라 빠지 말아라 뭐 내가 이 부분에서 이거는 다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의 8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의 정말 영국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 현장이에요 불신 현장 서밋의 이유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보금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 얘기하니까 자꾸 전도를 달란트나 은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먹는 거에 대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음식 먹는 게 달란트가 있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먹어야 그것이 우리 육신이 또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전도라는 거 이 보금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오셨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 전도라는 단어가 단어 자체도 이상하다 이상하게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게 이제 구원이니까 보금이니까 보금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금이 오해되어 있고 또 구원이 오해되어 있고 불신의 상태도 다 이해 못하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우리만큼이라도 이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2, 3, 7 현장 그게 선교 현장도 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다민족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민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사실 우리가 보금 증거해야 될 부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보금이 증거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빈 곳에 대한 그리고 불가능의 현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허락하셨느냐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 이 부분에 도전하셔야 돼요 서비스를 해서 정신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우리 교회에 보면 유튜브 보니까 중독사회가 했던 박행용 국사님에게 설교했던 게 유튜브 뜨더라고요 내용이 참 은혜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에게 중독이라든가 영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답이 되는 메시지예요 우리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전문사역들이 특수사역들이 무석도 마찬가지지만 무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불가능한 현장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11절 마른 뼈들이 이게 마른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이렇게 응답 없이 힘없이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뭡니까 사도인전 19장 21절 머물러 있지 말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머물러 있지도 말고 포기도 하지 말라고 썸인전 19장에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인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증거하고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작년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캠프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계속 했어요 캠프를 그래서 작년에 지금 오래 와서 못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캠프라는 건 물론 개인정도는 하지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의의 호신경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해서 이 복음 증거의 현장을 빈 곳과 이 불가능의 현장을 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니까요 전도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을 통해서 그냥 복음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사도인전 27장 24절에도 풍랑 만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여기서는 담대하라 공의 앞에 있던 바울에게 담대하라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에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캠프 쭉 해왔잖아요 열매 있든 없든 간에 코로나 활동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주셨잖아요 기존 교회들은 주일만 교회만 모이다 보니까 평일에 무너진다 그러지만 우리 예원교회는 평일 생각도 잘 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서밋은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도전하는 것 같고 열정을 회복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 같고 24시간 갖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서밋은 마태문 4장 19절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랑남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너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절 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하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라 하고 하고 있게 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그것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속에 있는 구원 우리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의회의 호신의 신분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공급받아야 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는 그 시간 타임 서미 타임 이것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관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어지고 화살도 가다가 그냥 꼬부라지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갖느냐에 그 다음에 1부 4장 10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차는 생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들어가야 그게 이제 기름을 통해서 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할 때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영혼 잠재기식 무식 생각을 뛰어넘어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 서밋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문화 서밋 불신함과 흑함과 창세기 문화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이대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밋을 향해서 달려가되 모든 일을 향한 이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서밋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을 향해서 빈 곳과 우리를 기다리는 현장과 불신 현장을 향해서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